이거랑 같이 놀아볼게요 이상하다 이게 뭐에요 이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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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저번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졌어. 칼이. 우리 피가 묻었었는데 지금 피가 전혀 안 묻었어요. 누가 닦아 놨어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무슨 자국이야 이거. 이거 무슨 자국이야 이거. 이것도 위치가 바뀌었어요. 이것도 위치가 바뀌었어요. 여기 바닥이다. 여기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럽지? 이렇게 바닥에 왜 이렇게 미끄럼지? 유리 유리 유리가 왜이래? 유리가 왜 이렇지 이거? 누군가 모르겠나 한 것 같은데 뭐야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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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에 생긴 부도 있네 고기 고기 소주 빼내기봐요 여기도 묻어있잖아요 바닥에도 묻어있는데 베개에도 묻어있고 근데 유리가 왜 다 이렇게 되어있어? 이게 뭐야? 무슨 상황이지? 혹시 여기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물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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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없어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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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물이 없어있어? 바닥이 이게 뭐야? 야, 미쳐놓고 백골이 됐네? 야,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지? 여긴 내가 안 와봤던 공간이거든요. 약간 창고 비슷한 것 같아. 여긴 무슨 방이지? 무슨 방이길래 문이 잠겼어? 문이 단단히 잠겼는데? 누구였어요? 어? 여기 있다. 여기가 1층이잖아, 내려가면요. 여기가 1층이야. 어? 뭐야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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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공간이 없는데? 이게 다야? 여기서 공부가 되나?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? 이거 진짜 옛날식인데? 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